안녕하세요! 저는 돼지니 꼼개입니다! 허미진의 복싱 대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허미진의 복싱 대회인데 아 오늘 일어나봤더니 허미진이 거실에 자고 있더군요. 미진 언니가 거실에서 TV 보면서 잔다고 할 때는 그 다음 날 저를 조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채고 제가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던 날도 허미진이 거실에서 잔날에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허미진 대회 전날 이상한 운동으로 고교가 돼서 조져버릴게! 예전에 옥상에서 허미진한테 한 대 맞았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맞기 직전까지만 한 번 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꼴값이랑 꼴값은 다 있다는 것만... 이를 가지고... 뭐야 이거... 체중 조절하고 있어 멘토스... 체중 empf 체중 Tet 지금 전진은 지금 훈련중인데 자비오나 자비오나 produit 자비! 우와! 자비! 보나! 자비! 보나! 자비! 보나! 보나! 잠깐 잠깐! 네가 하는 거에 따라 나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다! 호류! 출신! 아니야! 내가 내려서 하고 싶어요! 네 꽃의 훈련에 따른다! 알겠나? 네가 도움을 하려 한다! 알겠다! 감께라! 감께라! 자! 첫 번째 운동이다! 받아라! 왜 이거 왜 시... 프로바이오틱! 1단계! 장운동이다! 실신! 장운동이다! 실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말 말고 따라온다! 반말 말고 따라온다! 영상 찍으시는 것 같은데 영상 못 쓰게 해도 되겠습니까? 니가 무슨 수로 못 쓰게 할 건가? 미친노만! 바로 두 번째 운동 실시한다! 실시! 진짜 확실히 운동 좋든 모르는 애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병신짓 한다니까! 병! 병신! 두 번째 운동이다! 며칠 전 부산 내려가서 어머니가 주신 팔찌를 가져와라! 반항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주신 팔찌를 가져와라! 5초 안에 가져온다! 왜요? 5! 4!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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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운동이다! 급목이 운동이다! 3! 고조리 다 가져온다! 5초! 2! 2! 2! 어어어어어어어 여러분들 내 지금 팔찌 입고 컵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네 글어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와서 구경하세요 세 번째 운동이다 안 함 안 한 운동 야 좋았다 괜찮아 아 좋아 보기었으니까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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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칭은만 멘칭 빨리 가서 세수만 하고 나온다 칠 씨 알겠습니다! 충성! 뭐야? 왜 받아 놨어? 잠시 여기를 응시해봐라! 응시해봐라! 빨리 응시해봐라! 응시해봐라! 자! 네 번째 운동이다! 네 번째 운동! 무산성 운동이다! 무산성 운동! 상큼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나! 무산성 운동이었어! 자, 다음! 운동하는 여자는 인스타그램 잘 올리는 것도 생명인 거 아나 모르나? 게시물을 올릴 사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기 사진을 만든다! 샵! 운동하는 여자! 저렴 포즈! 들어간다! 원, 투, 쓰리! 야, 알쩐다! 운동하는 남자로 샵! 해시태그 맞춘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운동! 미스치기! 받아라! 응? 밥 먹자! 끼워라! 마지막 운동! 케겔 운동이다! 실시! 코치님이 한번 보여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내가 다시 잡아주겠다! 기다려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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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어디 손 잡는다! 내들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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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두동생 났어! 너 내일 진짜 이기겠다! 아니 왜 울어! 왜? 왜? 아, 밀지 마! 으악! 여러 가지 훈련을 잘해줬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상을 받았으니 두 개의 상을 더 주겠다! 상 받은 거 없습니다! 넌 받은 게 있다! 바로 이 부상! 치명상! 타박상! 타박상! 치명상! 저도 상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미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